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비결 광희와 재치있는 상차림을 소개해 주실 최진환입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얘기 듣기로는 선생님이 최고의 요리비결 나오신다고 또 맛있는 요리 많이 연구해 오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풍성하게 겨울철을 준비할 수 있는 제철 요리까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겨울철에 먹으면 더 맛있는 시금치 호박 된장국과 삼겹살 김치찜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요리비결 정말 맛있겠는데요. 특히나 삼겹살이 나오니까 그냥 군침이 더네요. 그렇죠. 자, 그럼 빨리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